이번 사연은 며느리가 잘못한 것을 적어주신 시어머니께 답장을 적어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봄에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적어둔 종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잘못한 내용을 적어 시어머니께 갖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답장을 받고 일주일간 알아 누우셨대요. 남편도 시어머니께 가서 제 편만 들고 왔고 시어머니는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신혼집에서 시댁은 걸어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결혼 전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좋게 사양하고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집을 해주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신혼집을 매매로 사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반을 대주셨어요. 나머지 반은 저희가 대출받아서 샀으며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상견례 때 서로 주고받는 것 없이 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은근 예단을 받기 바라시는 눈치라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셨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래도 시댁이고 가깝게 사니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어요. 복날에 직접 삼계탕을 끓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근처 식당에 가서 보양식을 사드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금 겁이 나서 안부 전화는 자주 드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치울 때 남편도 같이 치우고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 남편이 설거지를 했고요. 처음 제가 설거지를 했을 때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더니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자마자 네가 무슨 설거지를 할 줄 안다고 하냐고 당장 벗으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남편은 나 잘한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설거지를 마쳤고 집에 온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해서 너무 속상했다. 그런 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며느리는 쇼파에 앉아서 쉬고 네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같이 돈 버는데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라고 다음에도 설거지할 테니 엄마는 시어머니 노릇 그만하시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저나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명랑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용기를 내야만 했어요. 어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대하는 데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잘 맞는 고부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차근차근 맞춰가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사촌동생이 있는데 저와 똥갑이고 미혼이래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땡땡이는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웃으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잘한다. 어른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대접하고 바람 쐬러 잘 다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머니는 애교 있고 부침성 있는 며느리를 원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향은 그렇지 못한데 어쩌나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를 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례를 제외하고 1년에 3번의 제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사 날짜와 시할머니, 시부모님 생신을 적은 종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일에 제사가 있을 때는 퇴근하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종일 일하고 제사 지내러 오면 피곤하니 안 와도 된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의외다 생각했어요. 일하는 저희 부부를 배려해주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바빠서 첫 제사에 일찍 가지 못하고 저녁이나 되어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그때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아버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 요즘 한참 바쁜 시즌이라 다들 휴가를 안 내고 있으니 빠질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연차 못 낸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래 너희 회사 상황이 그렇구나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니 좋다고 하시면서 일 잘하고 저녁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제사는 시할머니 댁에 가서 지냈고 제가 일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돕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첫 제사에 제가 연차를 쓰지 않고 저녁에 얼굴 비쳤다고 괘씸하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저는 회사 사정상 연차를 못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 이해하신 줄 알았는데 앞에서는 이해하는 척하고서는 나중에 딴소리를 하시니 서운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추석 명절이 되어 이번에는 일찍 가서 일을 돕자고 해서 시댁에 일찍 갔더니 시부모님은 시할머니 댁에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셔서 같이 갔습니다. 음식을 하는데 아버님은 작은 아버님 가족과 담소를 나누고 저에게 그분들이 누구인지 소개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해서 저녁상을 차렸는데 아버님 작은 아버님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저는 남편과 숙모님 시어머님과 밥을 먹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겨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 집 파출부로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지 집안 어른들께 소개도 안 해주시고 명절 음식해서 차려먹고 치우고 하기를 반복하는데 집안 분위기도 참 싸늘하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시할머니 댁에 한우 세트 사서 갔는데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드시라고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너는 고기를 사려면 좀 많이 사서 식구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게 해야지 감질나게 이게 뭐냐고 큰 목소리로 핀잔을 주셨어요. 음식을 다 하고 집에 간다고 남편과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결혼한 사람이 명절 지내러 시댁에 와서 자고 가야지 어딜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시간 거리인데 굳이 할머니 내에서 자야겠냐고 우리 일 다 했으니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내일 차례 지내기 전에 오겠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옆에서 그래 더 있으면 뭐해 집도 좁은데 신혼부부가 자기엔 너무 불편해 우리도 집에 갈 거잖아 라면서 저희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희가 명절에 시할머니 댁에서 자고 가지 않았다고 두고두고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추석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저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종이에 뭔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을 적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너랑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긴장이 된다고 하시면서 우황청심원을 드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써주신 종이를 읽다 보니 정말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일단 네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표정이 우중충하다. 좀 웃어라. 그리고 새 신부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첫 제사 때 왜 일하러 안 왔냐. 회사가 바빴던 게 진짜 많냐. 너 내 아들보다 돈 잘 버는 거 아니면서 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 안 하냐 등등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아들 비염 있는데 왜 이불 좋은 거 안 샀냐. 알레르망에서 알러지 케어 이불 나오는데 그런 거 사야지. 결혼하는 신부가 그런데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냐. 너희 엄마는 사위가 비염이 심한데 이불에 신경 안 써주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불도 중요하지만 벽지부터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아버님이 제가 특수 도배업체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런데 돈 쓰지 말라고 극구 말리셔서 실크벽지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불은 남편이 어차피 비염은 평생 고질병이라고 해서 나름 괜찮은 거 샀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항변 한 번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혼났네요. 며칠간 저도 시어머니께 드릴 쪽지를 썼습니다. 저는 문서로 작성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했던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다가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린 종이는 A4용지 두 장이 좀 넘었어요. 줄거리를 적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좋은 말로 시작했죠. 남편에게 들은 바로 어머님도 시할머니께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다고 들었다. 시댁에서 저희 사는 집에 반이나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서두에 이렇게 적었고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어머님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자주 드리기 힘들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정말 어렵고 긴장이 된다. 이렇게 제 변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말에 가까운 내용을 적었어요. 노력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처음 인사간 날 제 얼굴을 보시더니 내 아들이 아깝다. 너희 부모 얼굴은 안 봐도 알겠다. 너같이 생긴 애랑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너무 화가 난다. 하고 하셔서 이런 분의 아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텐데 결혼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라면 내 친부모라도 살갑게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급여도 적지 않게 받고 다니고 있는데 회사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머님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다. 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어머님 같은 분과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냐. 이런 내용도 적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네가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난 채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대학 레벨을 떠나서 내가 남편보다 똑똑한 건 사실이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살고 있다. 특히 남편은 인간의 도리를 너무 몰라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며 살고 있다. 남편과 내가 다른 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수준의 차이란 것을 어머님을 보며 깨달았다. 순한 심성 하나 보고 결혼한 남편, 인간 기본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데리고 살 테니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 줘서 우리 사이 나빠지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께 제가 적은 종이를 드리고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오늘 어머님이 준 종이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어머님도 기분 나쁘시면 내가 준 종이 아버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주신 쪽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적은 글 내용 보여주었고요. 좀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시댁에 다녀온다고 나가더라고요. 가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우리 좀 제발 살게 놔두라고 왜 하나뿐인 며느리 못 살게 굴지 못해 안달이시냐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키워서 남줬다고 한탄을 하며 우셨대요. 남편은 이제 당분간 나만 여기 올 테니 그리 아시라 말하고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알아누우셨대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네요. 근데 별 얘기 없는 걸 보면 시어머니는 제가 적어드린 종이를 아버님이나 주변에 안 보여준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듯한 글을 며느리에게 준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시댁에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얼른 며느리 마음 풀어주라고 우리 이러다가 친손주가 태어나도 못 보고 살겠다고 성화를 부리신답니다. 제가 너무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쓴소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걸 왜 저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